서울에서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그러면은 좀 가까이 가서 얘기할까요? 네.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노벌 드릴 수 있어요? 네. 레노벌 없었죠? 네. 레노벌 사랑. 레노벌 사랑. 레노벌 사랑. 좋아요. 와 진짜. 아 여기 2층까지 날 거예요. 2층. 2층도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요. 2층. 정말 다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연에 감사한 분이 정말 많은데요. 네. 먼저 멋진 안무 만들어주고 또 이 분을 팍 치러주는 스파시스템. 1층. 진짜 감사합니다. 너 준비했어. 준비했어요. 인사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분이 몇 주 분 계실까요? 세자분들은 계셨어요 먼저 그리고 그리고 저 이 세 강한테리 팀원의 기왕이 강아지 고기 강아지 저의 힐링